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에 오늘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얘에요 일단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이 이쁘신지 가슴속에 남발이 딱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야 이름 뭔지 아셔요? 아따 이쁘다 예 맞아요 그리고 얘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따 봤어요 컨닝구도 했어? 아유 참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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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아따 무슨 밭이 이렇게 이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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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오늘 특가입니다 오늘 특가 아유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루비턴트 컨닝했지요? 아유 세상에 내가 다 봤어 컨닝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아까 야요 컨닝 또 하겠네 아따 진짜 나 이렇게 묵 그러니까 무조건 묵어야 이뻐요 자 이렇게 이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어휴 자 블러드 마리아 중에서 밝은 톤이냐 진한 톤이냐 중간 톤이냐 어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런 특가 자 요거 아이 많이 봤죠? 없으면 아직 간첩인데 있어요? 참나 간첩은 없네 자 그러면 천천히 갈게요 따져서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 품의 다육의 야외 특설매장 아유 세상에 지금 구독자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진짜 이쁘다 어쩌면 다육이가 이렇게 이쁘다냐 세상에 근데 우리 집에 오면 왜 가는겨 에이 물 멀리해야지 물 가까이에서 그래요 얘 이름은 네온나이트 가격은 12,000원 완전 목둥이 괜찮았어요? 어우 세상에 아따 그놈 이쁘네 완전 목둥이요? 이런 색깔 처음 봐요? 아이 촌스럽게 왜 그래? 아유 네온나이트 12,000원 완전 목둥이 사이즈요? 잽니다 아따 내가 무릎을 끌려 나니 있어도 이쁜 애들한테 양보 못해요 자 짠짠짠짠짠 요렇게 요정도 사이즈 잣대 갔어요 아따 눈을 못 대겠네 많아요? 그러게 한 10개씩 아유 진짜 아유 이뻐다 네온나이트 12,000원 사실 오늘 페리도트 특집을 하려고 했어요 없으면 간첩이라는 그거 거시기 그거 그거 아유 무슨 자 네온나이트 12,000원 완전 목둥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서 매장에서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들 그러면 애기의 할인... 에이 내 집 그런 소리 마요 6개월... 이게 2월 3월 그때 출하됐던 아이들이에요 으으 세상에 나 집에 못 가겠네 아유 우리 애기 아빠 기다리는데 아따 참 자 그만 감상 끝 레온나이트 완전 목둥이 12,000원 괜찮았쥬? 자 그 다음에 블러드마리아는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저쪽 집에 가서 말할텐데 자 그 다음에 얘를 하나만 갖고 가요 어머 세상에 니가 왜 거기가 있어 야요 야요 얘가 작년 가을에 겨울 한 번 묵은 아이 어 머리수가 제법 있지요? 얘는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묵은 아이는 없어요 얘 이름 아셔요? 아이 다남다이기 맨날 뭐라고 말했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 나 처음봐 얘가 바로 짠 요런 아이 페리도트 3두짜리 12,000원 4두는 16,000원 나도 어떻게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영상을 찍고 구독자님 이런거죠 제발 물 좀 주지마 참 물을 아이 지금 이런거죠 우리 사장님이 지금도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다고 해서 물을 잔뜩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대요 우수수 입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물을 주고 싶으면 샤워로 쫙 말 그대로 싹 지나가고 9월 10일 넘어서 푹 한번 더 주라고 합니다 페리도트 3두는 12,000원 4두는 16,000원 괜찮았어요? 블러드마리아는 잠깐 기다려봐요 자 그 다음에 얘요 펜지 어 됐어요? 아따 펜지 15,000원 이렇게 묵히기가 얼마나 어려워 세상에 나 진짜 기술 짜시네 어머 여기 사장님 기술 짜시네 어우 세상에 나 펜지 이런 색깔 천 봐요 에이 세상에 음 15,000원 펜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얘요 구독자님들이 독일 샴페인 받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셔요 나한테 가격을 말을 안 해줬으니까 내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세상에 자 사이즈 얼큰이 사이즈 요 정도 같습니다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아까 블러드마리아 아우 세상에 블러드마리아 구독자님들 이렇게 보셔요 세 가지의 색상이 다 다르죠 밝은 톤 중간톤 조금 더 진한 톤 요런 톤도 있어요 브라운 계열 톤 네 가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했네요 아우 세상에 블러드마리아 이렇게 이뻐요 아따 진짜 이쁘네 괜찮았어요? 블러드마리아? 예 블러드마리아 묵은둥이 완전 묵은둥이 가격 2만원 다 보이네 그죠? 블러드마리아 완전 묵은둥이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아까 그 색깔 기억하지요? 안 잊어먹었죠? 아이 저 머리 속에 사진 어우 세상에 이런 아우 약간의 브라운이 조금 더 진한 톤이죠? 나는 이 블러드마리아를 4개 5개 다 사면 좋겠어 왜요? 어머 세상에 다 분위기가 어머 그쵸? 자 블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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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자 묵은둥이 2만원 그러면 2개 하면 4만원 3개 하면 6만원 아이 맞지 뭘 또 계산해 계산은 자 블러드마리아 묵은둥이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페리더 그리고 페리더트는 제가 한번만 더 가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자 페리더트에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뻐지는 그날 3도는 12,000원 4도는 16,000원 아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샘플 만약에 이게 오두 두수별로 가격 가는데 그 나머지는 더 있음께 사장님한테 어머 그 묵은거 얼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유 그럼 팔을 하고 있지 그럼 뭐 뭐 박물관이야 그쵸? 여기는 이제 페리더트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 밭 요 밭 어머 세상에 요거 혹시 을료심 땡 아유 비싸 아유 누가 그랬어 을료심까지 아시는 분은 또 이런다 3개월 6개월 초본 아니시고 자 혹시 맨 첫 영상에서 구경하셨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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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틴트 가격은 한 포트요? 잠시만 들어볼게요 한 포트 얼마래요? 4,000원 요 아이가 4,000원 그런데 합식하라는거지 3개 만원 만약에 6개 2만원만 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게 6포트죠? 2만원어치 사시면 정말로 멋진 그리고 지금 얘가 약간 그 꼭지점에만 살짝 볼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을 나면 전체적으로 정말 붉게 물드는 루비틴트가 됩니다 그래서 3개에 하나는 4,000원 3개 만원인데 만약에 6개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거죠 키가 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적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하고 또 자구도 나오지만 풍성한 아이들이 6개를 심어놓으면 실제로 저도 있어요 키핑장에 루비틴트가 합식해서 겨울 두 번 정도만 나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빠지거든요 완전히 수정알같이 붉게 물든 아이들이 되고 된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도대체 루비틴트를 농사짓나봐 봐봐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이렇게 밭이에요 한 동이 전체가 다 루비틴트에요 자 아니 똑같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지화면 아니고 아니 정지화면 아니에요 정지화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야외 특설매장에서 네 품의 다육에서 준비한 아이들을 구독자님께 소개했고 아무리 그린으로 마무리했어요 얘 한번만 더 가고 레온나이트 완전 묵등 현재 매장에서 15,000원에 파는 아이 오늘은 이 영상을 이 영상에서만 12,000원 아우 6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러면 얼마야? 예 이렇게 해서 구리시 건베로에 위치한 네 품의 다육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